네, 빙어 물낚시가 시작됩니다. 계속. 발빠른 우리 빙어의 신들 물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벌써 활동을 합니다. 낮보다는 초조는 낚시가 훨씬 좋습니다. 오, 막 대물나라 특파원 빙어 활동하시는 분 막 열심입니다. 아, 저도 한번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갔네요. 이렇게 또 우리 활동하는 우리 빙어의 신님께서 여유 있는 이 아담한 모습, 본인 낚시하는 자리. 네, 카톡 주신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요. 몇 마리지 이거? 10마리, 20마리, 50마리 되겠어요. 빙어 물낚시 CR 좋아요. 10월 27일 어제 저녁에 주신 정국 여러분에게 안내합니다. 굿위권 저수지 빙어 물낚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